아 이거 그래도 2020년인데 센세이셔널 한 게 좋죠 저는 스파르타형입니다 사실 이 중간인 것 같아요 스파르타냐 범컴이냐 했을 때 저는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댄스 능력인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댄스를 좋아해서 또 이게 무대를 꾸밀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니까 아 이거는 댄스곡이냐 발라드곡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뭔가 보이스 코리아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가사 전달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? 타고난 보이스도 중요하긴 한데 노력하는 보이스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보이스도 중요한데 타고난 것도 중요하고 아 이건 어렵네요 여기 가운데 하나 더 넣어주세요 노력하는 천재 몇ив이 좋아서